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들이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도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교재는 281페이지 확인되셨죠? 위에 미리 생각하기 잠깐 볼게요. 용립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용립물권들이 있죠? 얘들은 목적과 범위, 지상권,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를 꼭 등계하게 돼 있다. 전세권에서는 목적과 범위가 아니라 전세금과 범위입니다. 각 권리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주셔야 되고요. 요즘은 전세권이 저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채권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당권과 채권은 같은 사람 거예요. 돈을 꺼둔 사람이 저당을 잡는 거기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전될 수 있어요. 저당권은 잡혀있지만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또는 저당권 자체가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특이한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의 저당권을 다 포기해서 끝났다. 저당권을 말석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죠? 당사자가 여러 권력이 있거든요. 이럴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저당권 자체가 넘어갔을 때 그땐 말석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절차. 이게 또 잘 나오거든요. 작년에 출제됐고. 그럴 때 말석 당사자에 대해서도 꼭 알아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미리 생각하기 정리해놨습니다. 이제 도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자세권. 여기서 눈치를 채우셔야 됩니다. 빌리는 건데요. 토지 빌려요? 토지 빌려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 건물 다 빌려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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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수 교육지, 토지. 여기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토지의 일부 빌릴 수 있죠? 승역수 일부 빌릴 수 있어요. 토지 건물의 일부를 빌릴 수 있어요. 얼마나 빌리니, 얼마나 빌리니 범위가 들어갑니다. 전부냐, 일부냐 이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권리 일부는 안 됩니다. 권리 일부는 안 됩니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부동산 일부를 임차할 수 있죠? 임차권도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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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는 빌리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부 다 부동산의 일부를 빌릴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전세권은 토지 건물죠. 임차권도 토지 건물 다 일부를 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부를 빌릴 때는 범위 얘기를 꼭 해줘야 되죠? 전부든지 일부든지 일부가 얼마만큼인지 써줘야 됩니다. 전부 다 빌리는 거니까 지분을 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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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담보물권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죠. 저당권, 근저당권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지분 처분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일부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권리 일부는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를 저당으로 잡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용의권들하고는 반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당권은 근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쓰는 거고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쓰게 됩니다. 근자가 붙으면 최고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른 거죠? 한 번에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저당일 때는 근저당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자를 꼭 써라 이 말이죠. 그냥 저당은 일반 저당, 그러면 채권액과 채무자 이러면 되고요.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리지권도 담보권이라서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좀 볼까요? 지상지역권은요.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입니다.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가 되겠죠. 이 필요적 사항들은 진짜 필요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차임과 범위에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세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전세권에서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요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가 만료된 이후에, 끝났단 말이죠. 존속기가 만료 이후에, 이후에 이 끝난 전세권을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전전세할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한 거예요. 전세권 이전이 된다.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간은 끝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전세금을 못 받은 거지. 그러면 그 전세권자한테는 채권이 생깁니다. 이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를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권자인데요. 전세를 5억에 돈 넣고 들어와서 전세 살았어. 끝나고 기간 끝났잖아요. 기간 만료 후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중이 전세금을 안 주는 거야. 5억을. 그럼 나는 채권자예요. 돈 내놔 이거지. 돈 내놔. 이 채권 5억 중에 한 1억 정도만 친구한테 양도할 수 있어. 그럼 나는 4억 받고 네가 1억 대신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억을 채권 양도할 때 이 부분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간이 끝났어도. 오히려 만료 전에 이런 걸 못하겠죠. 기간 만료 전에 돈 달라는 채권이 안 생기니까. 기간이 끝나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료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전세권도 일부 양도가 된다는 거죠. 일부 이전 등기.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체크 하나. 별표. 다음. 비슷한 게 임차권도 조금 비슷한데요. 임차권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 만료 후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임차권등기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전대나 이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전, 전대 못한다. 임차권을 끝난 다음에는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기간 만료 후에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기간 만료 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대 임대자 이전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권리직권이라는 건 저당권에 붙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권리직권이라는 권리로 담보를 잡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저당권에 붙여서 부기등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체크. 권리직권은 반드시 저당권에 부기등기로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당권의 내용이 보통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또 채권액이 바뀌는 경우. 이럴 때는 변경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돈 꺼준 사람이 채권이랑 저당권을 같이 팔아버려.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저당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이전되면 채권이 같이 가면서 항상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이전됩니다. 이럴 때는 채권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채권이 같이 수반돼서 채권이랑 저당권이랑 같은 사람 거예요. 채권자, 저당권자. 돈 꺼준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거죠. 이걸 분리해서 처분하셨기 때문에 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건 채권이 수반된다. 그러면 그 저당권의 순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1번 저당권이야. 1번 저당권을 사? 그럼 너는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로 가게 됩니다.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저당권이 이전되고 다른 내용이 바뀔 때는 채무자가 바뀌는 것도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이 변경되게 됩니다. 대신에 등기 원인을 뭘로 쓸 거냐에 대해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확정 전과 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채무를 넘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양도 계약인수 이렇게 해야 돼요. 확정 전에. 확정 후에는 채권 채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채권량도 채무인수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 전에는 계약양도 계약인수. 확정 후에는 채권량도 채무인수. 이렇게 해서 채권자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 채권자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 이전. 채무자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 변경.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한 두 번 정도 출제되고 나서는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자 바뀌면 확정 전후에 따라서 원인을 이렇게 달리 쓰고 등기 목적은 저당권 이전이다. 채무자 바뀌었을 때는 원인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등기 목적은 저당권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하면 항상 채권이 같이 가는 거고 이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저당권이 변경되면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이거는 이해관계 없으면 아무도 없어. 둘이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 누가 있으면 걔한테 물어봐야 돼요. 승낙서 받으면 부기등기. 못 받으면 주등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권리 변경에서 부, 부, 주 이렇게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이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와 말소등기를 비교할 건데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처음 저당이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보통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기 때문에 주등기. 1번 저당, 2번 저당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잡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1번 전세야. 그러면 거기다 저당 1-1 하고 부기등기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로 갑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저당권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해관계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부주가 되고요.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하면 부기등기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헷갈린다고 하실 건데요. 이거는 하다하다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이걸 모르면 등기법 공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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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이죠? 저당 설정은 주등기로 하는 거지만 부기등기로 되는 경우도 있다.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다. 무슨 말소는 다 주등기예요. 변경은 권리 변경일 때는 부부주다. 저당권이 이전될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가고 참고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무조건 주등기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등기고 채권이 수반돼서 같이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 지금은 마지막으로 저당권 말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저당권이 말소되는 건 주등기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원래 소유자가 A였어. A인데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B한테 한 거예요. 다시 이거 조금 잘못했네요. A가 소유자였고요. 얘가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B입니다. 근데 소유권이 일로 넘어간 거야. 이럴 때 C를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취득자 C가 들어오고요. C는 이 사람이 저당을 잡아놓은 걸 알고도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 저당권이 또 D한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원래 소유자.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로 합니다. 이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저당권이 넘어왔다. 저당권 양수인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을 설정해 준 겁니다. 돈을 꿔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제3자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을 팔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도 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저당을 말소겠다고 한다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 말소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말소될 수 있어요. 저당 말소등기에서는 이 사람이 말소등기 권리자, 말소등기 의무자. 현재 저당권자가 돈 받고 지워줘야 돼. 저당 설정자가 돈을 갚으면서 지읍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권리자. 말소등기 권리자입니다. 이 사람도 말소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제3취숙자인 C가 대신 돈을 갚으면서 지우자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 말소당사자는 될 수 없다. 말소등기의 당사자는 말소등기 권리자는 A 또는 C입니다. 말소등기 의무자는 현재 저당권자인 저당권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말소 그러면 무조건 A, B, C, D를 잡으시고 말소, 말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저당 말소 그러면 A, B, C, D, 말소, 말소. 말소등기 권리자는 A 또는 C 이렇게 가셔야 되고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또는 말소등기 의무자는 현재 저당권자. 이 사람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나 A, B, C, D를 그리시고 저당권 말소 이렇게 해서 항상 형태는 주등기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전체 내용을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 한꺼번에 그림으로 정리해드렸는데 이걸로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 정리 좀 추려드릴 건데 일단 필요적으로 쓰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전체권은 전체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인과 범위, 저당권은 채권외과 채무자, 근저당권은 채권채과의과 채무자. 그렇죠? 권리지권도 저당이랑 비슷한 거예요. 채권외과 채무자 또는 채권채과의과 채무자. 꼭 쓰는 거죠?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 또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말소, 저당권 변경, 저당권 이전. 걔네들에 의해서 각자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세권에서는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이전이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테마입니다. 이 정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핵심 정리해드릴 테니까 각종 권리마다 교재 보시면서 핵심 정리로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